안녕하세요 김순영 라인테스입니다 오늘 작품은 32카운트 포올 작품이구요 한 번에 리스타트가 있습니다 다섯번째 월 16카운트 후 리스타트 하시면 됩니다 뒤로 돌아서 한번 배워보실까요? 섹션 1 오른발 포드락 리커버 뒤로 백 셔플 왼발 백락 리커버 포드 셔플 카운트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섹션 2 사이드락 사이드락 리커버 크로스 셔플 크로스 셔플 왼발 똑같이 사이드락 사이드락 리커버 크로스 셔플 카운트 하겠습니다 카운트 1 2 3 4 4 5 6 7 8 섹션 3 설명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파인스텝 터치 왼쪽으로 파인스텝 터치 오른쪽으로 마치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터치 왼쪽 똑같이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터치 카운트 카운트 할께요 섹션 4 설명하겠습니다 무릎발 락킹체어 허드락 리커버 백락 리커버 무릎발 허드락 리커버 오른쪽으로 4분의 1 턴 사이드 랩발 앞으로 전지 섹션 4 카운트 하겠습니다 1,2,3,4,5,6,7,8 풀카운트 한번 해볼께요 1번부터 4번까지 1,2,3,4,5,6,7,8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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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손동작을 좀 넣었어요 뒤로 돌아서 손동작 하는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1번 나가면서 오른쪽 쓸게요 1,2,3,4,5,6,7,8 1,2,3,4,5,6,7,8 1,2,3,4,5,6,7,8 자 앞에서 보고 손동작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1,2,3,4,5,6,7,8 1,2,3,4,5,6,7,8 1,2,3,4,5,6,7,8 1,2,3,4,5,6,7,8 1,2,3,4,5,6,7,8 1,2,3,4,5,6,7,8 자 스카프 설명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구요 데모 영상도 함께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화이팅! 랍용!